아이고 왜 이렇게 물이 맺히는지 모르겠네 야 영환아 너 징독하시면 벌렁벌렁 뛰냐 긴장은 후툭에 땀이나 닦아라 다 늙어서 있디 야 여기서 늙은 사람 누가 있냐 지금 백세시대야 내가 지금 얼마나 벌펄한 줄 알아 오늘 만날 사람들 말이야 뭐냐면 이 꽃님이들을 내가 화면을 통해서라 설명을 해줄게 아마 깜짝 놀릴거야 아이 그만해 얘가 이 아침부터 식은 밥을 먹고 왔나 그만해 시끄러워 난 인사만 받고 밥만 먹고 갈테니까 그 뒤는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들 야 근데 오는거야 안오는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전화옵니다 여보세요 오 고여사님 아이고 말도 말아요 어제부터 와가지고 쭉 기다리고 있었지 아 그래요? 예 야 드디어 오매물망 기다리던 꽃님이들이 드디어 온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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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